여기 이제 내 자는 방이에요. 혹시 저 여기 이게 형님이고 저 혹시. 집사람. 아, 부인이세요? 우리 고향이 상 전부 바닷가인데. 집사람 들어오다가 그냥 앵글 그려놓고 그냥 하나 찍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그냥. 너무 자연스러워요. 자연스럽게는 조금 나온 것 같아. 집사람이 하도 어질고. 뭘 많이 어질어요? 네. 머리가 어질거운 게 빙빙 도는 사람이 아니고. 어지다. 아, 어질다고요. 손해보죠. 사람이 그저 어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을 많이 낼 줄도 모르고. 나는 하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여기땐 벌써 도망갔네. 혹시 이제 여기 안에 계세요? 지금 보자. 어? 설마 지금 계시는 거예요? 네. 하하하하하하. 자, 자. 까마따로 눈에 볼 것도 없는데. 아이고, 시원하다. 아이고, 어떻게 시원하지? 여기는 창문이 하나 높고. 문을 밑으로 내니까 발은 이렇게 통하기 위로. 밖에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밖으로 가끔 볼 수 있으니까. 이쪽 창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한 번 누워보세요. 밖에 풍경을 그냥 누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. 이렇게요? 네. 아, 좋다. 너무 편해. 자고 오려면 개운하고. 여기 자리가 그렇더라고요. 크, 참 멋있다, 저 사진. 아, 여기네요? 여기, 여기. 네. 사진. 멋있다 했더니. 과를 사진영상학과를 나오다 보니 그것도 배운 거라고. 사진영상학과 나오셨다고요? 그것도 배운 거라고. 그 사진 구도 잡는 거는 조금 잡을 줄 알아요. 하하하.